에이스 결정전 형아 부탁한다 형은 할 거 다했다 편하게 제발 얘기해줘라 인터뷰 한번 정말 좋는 게 CJ가 연습할 때 에이스 결정을 항상 바꿔놓은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연습때도 연막작전을 계속 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들이 달렸어요 일들이 약간 달렸어요 자 약간 빠르죠 일단 이재이 바깥쪽 위에서 안쪽 여기서 드립도 없이 그냥 가고 여기서는 둘이 다 똑같거든요 유영현 선수가 지금 노력합니다 여기서 독도기로 좀 가죠 아 이재인 안 밀린다 유영현 선수가 라인 쪽으로 터뜨렸어요 유영현 선수가 라인 쪽으로 터뜨렸어요 자 어차피 지휴 엔딩이기 때문에 아 여기 아 여기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야 이건 이재인이지 않습니까 아 이재인 이재인이재인이재인 그대로 자 일단은 저기만 지나가면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아 맞죠 설마 떨어지나요 아 안 떨어지지 않죠 자 한 번 대박 마무리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I RICK sme이 예선이네 예선 잠깐만 내게 괜찮은 것 같아